세계보건기구 WHO는 비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탕 섭취량을 10% 정도 줄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WHO는 성인과 어린이의 설탕 섭취 지침에서 음식이나 음료에 첨가하는 포도당이나 과당과 같은 단당류와 자당과 같은 이당류 등의 섭취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설탕 섭취를 10% 정도 줄이면 과체중이나 비만, 충치 등의 위험이 크게 떨어진다면서 비전염성 질병의 확산을 줄이려면 이런 지침을 적극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우유 등에 자연적으로 포함된 설탕 성분은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아 지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